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.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 점점 정답 숫자가 늘어갈 거예요. 60개 중 40개 정도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본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 영어를 한번 보고 다음을 볼 때는 배우의 동작이 예측 가능하죠. 세 번째 볼 때는 대사도 떠오를 거예요. 같은 원리입니다. 시험이 몇 일 안 남았다면 기출문제를 집중 공략해야 하는데요. 집중해서 풀어보세요. 문제가 나간 후 2초 이내에 풀어야 합니다. 모르거나 아리송한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세요.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와 답을 암기하면 됩니다. 암기가 안 된다면 암기법 교재로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어느 순간 문제를 풀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다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. 힘내세요. 화이팅! 진행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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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